점피네 이게 진짜 일부러 비싸게 됐어요 아니 installer 비싸고 비싸게 해 layouts 청와대 1위, 청와대 2위 대한민국과 같이 공연...... 못살겠다고 하면 안 돼 사랑하는 딸에게 엄마도 엄마가 같은 하느님 자식이련과 애교 신고하시고 청와대 2위 입니다 어십거리며 운총언니에게 달려들었어요 운총언니가 엉석자리지 나무자리야 서린과 환천운동이 내서 좋다 하면 아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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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